1. 식화 혹시 식화인 줄 알고 계셨나요? 방금 알았어. 식화인 줄 알았어. 일단은 먹으면서 시작하시죠. 제가 자려드릴까요? 네, 그럼. 제가 자르는 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게 독일의 슈리철? 슈리철이라고 송아지 고기로 만든 거예요. 송아지 고기로 돈까스처럼 만든 거고.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더블리프트가 이걸 밈 소잇을 시켜서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원래 한 입 잘라먹었지. 맛있더라고요. 혹시 두 개 더 맛있었어? 아, 진짜? 근데 독일이기도에 한국에 혼자 있지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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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 어? 질문. 갑갑만. 남자친구에게 3명이나 이러면? 잠깐만. 그... 잠깐만, 터키에 있던? 실패! 아! 아! 임팩트! 왜냐면은 그 친구는 지금 거의... 심지어 현지 선수로 쳐줘요? 규칙 사람으로 쳐야 되니까. 공민이 형 SK를 싫어해서... 아, 그건 맞아. 현지 선수도... 내가 그렇게 뭐... 아니, 저 싫어해서 게임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언제? 중결과인데. 근데 왜 게임은 이겼어? 17년도에 SK를 가야겠는데. 내가 많이 지켰는데 게임은 이기더라고요. 사실 그... 그... 그 런치 게이밍은... 다시는... 그 런치 맞죠? 그 러치. 그... 그 러치? 러치? 아, 지 엔진? 아, 지 엔진? 아, 지 엔진? 이렇게 해서 좀... 세 타 좀. 세 타. 세 타. C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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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뭐야? 클러치 게이밍. 클러치 게이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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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게이밍. 클러치 게이밍은 사실 예전부터 힘들게 뚫고 왔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내가 2인 게임을 다키를 해서 좀 기분은 좋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영봉 상승에... 아, 이미 올랐어, 이미 올랐어. 이미 올랐어. 오늘 리라 선수는 뭐 딱히... 어땠어요? 좀 부담감이 심했어. 어떤 식으로? 내가 바론을 먹는데... 이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야. 코돈빈이 여기까지 오나? 이 바론 등지까지 오나? 제가 오기 전에 뭐 코돈빈이 간다, 그거를 봤어요. 그 저주가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거를 이제 딱 보고 난 후 제가 이제 바론을 먹는데 아, 이거 왠지 필이 안 좋다. 코돈빈이 온다, 여기까지 온다. 딱 이 느낌이 들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이제 그 이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에 스틸 당한 걸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이 남았을 때 그 혹시 기분 이런 게 있었나요? 기분? 뭐 같았어. 치자고 했어요? 네? 치자고 했어요? 난 밀어내자고 했어. 딜러들이 다 박스로 놔두라고. 딜러 잘못이다? 근데 딜러들이 잘못을 많이 해요. 정글러들은 죄가 없다는 게 여기서 딱 좋아. 아, 뺏기면 어때? 얘만 이기면 되는데. 상심하지 말고. 모든 정글러들은 먼저 치자 안 해. 무섭잖아. 스티드하니까 봐. 나는 먼저 치자 해. 진짜? 그럼 혹시 그거 먼저 치자 했던 거일까요? 솔직히 그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뭐에 댄스였어? 카이산 뭐 이상한 거에 댄스. 카이산 W. 1. 1을 남았어. 너가 만든 건 아니잖아. 난 내가. 아, DJ 누가 있냐고요? 팀 리퀴드가 북미.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AHQ. 그렇지. IG. 유럽. 추투맨. 정답은 감원 게임. 이거를 모르다니. IG. 중국 3시드. 감원. 한국 3시드. 리퀴드. 국민 1시드. 와우. 삼시드한테 더블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야. 꽁짜네 그러면? 아니 그냥 꽁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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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강 어디서 하자. 스페인. 마드리든. 거의 가있네. 예약해놨지. 역시 우리의 자존심. 그럼. 북미의 자존심. 여기 북미잖아. 북미의 간판. 크로스 게이밍이. 그 순위표를 보니까. 스프링 때. 우준. 썸머 때. 사든 사든. 사든. 어 그쵸. 지금 막 상승세가 너무 가파라가지고. 아 스프링 불이 했어? 스프링 불이 했어? 전에는 승강이던 안 해? 아니. 아니. 나는 하고 와가지고. SKT 우승하겠고. SK. 플라틱 우승하겠고. RNG 우승하겠지 뭐. 셋 다 누군가 우승을 해도. 이상. 오. 오. 이면 이면이 아니야. 맞아. 이건 맞아. 근데 거기에 클럽스 게임이 껴있다. 근데 거기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우리는 솔직히 롤드컵 우승할보다.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는. 한국팀이 좀 더 잘해. 한국팀이. 그래서 한국팀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SK라고 불렀어. 그래서 나 SK가 할 것 같아. 리라피셜. 지금 스크린 패어하는 SKT다. 근데 SKT를 해본 적은 없어. 뭐 해본 적은 없어. 하고 싶은 말. 합작. 재밌는 게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킨 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화이팅. 똑같이 진짜 재밌는 경기를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비벼 보겠습니다. 처절하게 40분 경기 하는 거 목표로 가겠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롤드컵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가는 느낌. 한국에서 할 때랑 느낌이 다르고. 많이 즐기고. 좀 더 재밌는 경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경기를 하고 싶어.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경기장 찾아가서. 어느 팀을 응원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멤버들은 다 응원할게.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화이팅. 슬슬 가. 나 바쁜 사람이야. 빨리 가. 가. 조지 배제. 가자. 다들 있어? 얻어먹은 자신 있어? 다들 뭐. 들어가면 바로. 하나 주지 않을까요? 다 왔다. 10초 준다. bornism 모녀ام劍 just dance.